무슨 소리야? 누나가 왜? 아니 배민규 그 의사랑 만나고 있잖아요 설마 사귀는 건 아니겠죠? 아니 뭐 둘이 같이 있는 거 봤어? 네 집 앞에서 같이 나가는 거 봤어요 아니 그 엄마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행패를 부렸는데 맞나?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아요? 너 내가 그렇게 무섭냐? 아니 네가 왜 무서워? 근데 왜 그렇게 따라? 그건 누나야 한가정 얘 무슨 다른 말 안 해? 오빠가 무슨 말? 그러니까 그 무슨 촬영한 거 본다면서 맞아 설아가 예전에 병원에서 촬영한 거 오빠가 보고 있어 병원 영상? 혹시 거기 뭐 있는지 알아? 거기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? 그리고 너 왜 자꾸 나만 만나면 딴소리 하냐? 아니 난 일단 그게 너무 궁금해서 자꾸 말 돌리고 딴소리 하고 그럴 거면 문자를 보내지 마 찾아오지도 말고 누나야 지금 이 문제는 너랑 별개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배민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뭔지 알아? 난 비겁한 남자가 제일 싫어 누나야 왜 제대로 말도 못 할 거면서 뺑뺑 돌아? 너 무슨 사랑 가지고 노냐? 아니면 뭐 희망고문? 진짜 웃긴 해 이럴 거면 다신 찾아오지 마 아니야 나 너 좋아해 좋으니까 자꾸 만나고 찾아가고 그러지 나 너 좋아 좋으니까 자꾸 만나고 찾아가고 그러지 좋아해 하는데 드나야 일단 지금은 내가 알아보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어?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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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널 사랑하는 나 지금도 옆에서 그 여자를 봅니다 그 여자를 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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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